안녕하세요. 백모박세균입니다. 요즘 조중동부터 이재호, 김용태 같은 새누리 정치인들까지 남자준을 못잡아먹어서 난리 블루스를 치고 있죠. 김용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정원만 생각하면 소름이 끼쳐서 살이 부들부들 떨린다. 이 말 헛나온거에요. 본심은 이럴지도 모릅니다. 남자준만 생각하면 잡아먹고 싶어서 혓바닥이 부들부들 떨린다. 조중동과 이재호, 김용태 같은 새누리 국회의원들 이들로 하여금 난리 블루스를 추도록 만든 존재는 다름아닌 우주인과 중국이에요. 우주인이 누구냐구요? 유우성이죠? 흔히 중국인 간첩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 중국인이란 것도 두고 봐야 돼요. 중국이 과연 유우성을 중국인으로 인정할지 안할지 중국 여권도 엉터리거든요. 예전에도 이런 케이스가 있었죠? 1996년에 잡힌 간첩 무하마드 깐수, 본명 정수일, 이 사람은 원래 조선적 중국인이었어요. 아주 공부를 잘했습니다. 베이징대를 나와서 아랍권의 중국 외교관을 했어요. 네, 중국 외교관입니다. 그러다 1963년에 북한으로 역귀화해서 북한 국적을 취득했죠. 그리고 간첩 교육을 받고 중동으로 나와서 레바논 국적을 취득했어요. 튜니즈대학, 말레이대학에서 교수질도 했죠. 그러다 필리핀으로 와서 필리핀 국적을 취득했어요. 그리고 1984년에 국내로 들어와서 본격적인 간첩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96년에 체포되었죠. 당시엔 민변이 없었기 망정이지, 민변이 있었더라면 열성적이고 헌신적인 변호를 받아서 영원히 원국적지가 안 밝혀졌을 거예요. 무하마드 깐수, 정수일을 추방하려 했었다면 필리핀도, 레바논도, 중국도 모두 거절했을 겁니다. 어쩌면 류우성도 그럴 거예요. 류 쩌우강 중국인인지, 북한인인지, 영국 난민인지, 미스터 초 한국인 탈북자인지, 헷갈리는 인간이죠? 추방하려면 우주로 추방할 수밖에 없어요. 원국적지가 분명치 않으니까 말이죠. 네. 류 쩌우강은 우주인입니다. 우주인 맞고요. 류 쩌우강 씨에게 충고합니다. 그만 까시고 다 털어놓으세요. 그리고 몇 년 감옥 살고 나와서 떳떳하게 대한민국에서 사세요. 무하마드 깐수, 아니 정수일도 잘 살고 있습니다. 무하마드 깐수, 아니 정수일은 옥인동에 연구소도 하나 버젓하게 운영하면서 잘 살고 있거든요. 게다가 이번에 가짜문서를 만들었다가 자살소동, 아니 자해소동을 벌인 중국인 김씨한테서도 구린냄새가 많이 납니다. 첫째, 안 죽을 자리만 골라서 찔렀어요. 이것도 재주입니다. 목에는 찌르거나 배면 죽을 자리가 많아요. 귀 밑에서 목 옆으로 커다란 동맥, 정맥이 지나가기 때문이죠. 일전에 박근혜 테러 사건 때 10mm만 위치가 목 쪽으로 더 내려왔어도 병원 이송 중 사망할 뻔했습니다. 하늘이 도왔던 거죠. 둘째, 금방 발견될 수 있는 시간대에 찔렀어요. 미리 오후 5시에 체크아웃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서 그 시간대에 찔렀죠. 당연히 체크아웃 했나 안 했나 방에 들어와봤을 거 아니에요. 셋째, 김씨가 국정원에 중국에서 전화를 걸어서 제가 검찰에 출동해서 변호인 측이 낸 서류가 가짜임을 다 밝히겠습니다. 이렇게 큰소리 빵빵 친 다음에 스스로 입국해서 검찰에 스스로 출동했습니다. 넷째, 김씨가 2차, 3차 검찰에 출동했을 때에는 아예 국정원 측의 출동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어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김씨의 자진출동나 자해소동으로 김씨가 특별히 이익 보는 것도 없거든요. 동기가 무엇일까요? 아무리 찾아봐도 동기가 없어요. 이럴 때에는 김씨의 자진출동과 자해소동으로 가장 큰 이익을 본 놈들이 누군가 이걸 봐야 돼요. 그놈들이 김씨를 움직였다고 봐야죠. 네, 그렇다면 누가 가장 큰 이익을 봤을까요? 중국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국정원은 국내에서도 엄청난 비난에 시달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마치 협력 에이전트를 자국 검찰에 팔아넘기는 3류 정보기관인 것처럼 되어버렸거든요. 그러니 앞으로 누가 국정원 에이전트를 하겠어요? 대북공작, 다시 말해 휴민트가 박살난 거죠. 국정원의 대북공작 휴민트가 박살나면 중국이 이익을 봅니다. 북한은 어차피 붕괴하고 있는 중이고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대한민국의 촉수가 파고드는 것이 싫은 거죠. 그래서 북한을 영원히 중국의 식민지로 묶어두려는 속셈이죠. 자, 이렇게 보면 지금 남재준 잡아먹겠다고 설치는 조중동이나 이재호, 김용태 같은 새누리 국회의원들은 결국 우주인 류저우관과 북한을 먹겠다는 중국에 봉사하는 존재들일 뿐이죠. 이들은 우주인과 중국이 명령하면 사람 하나쯤 거뜬히 잡아먹고도 남을 겁니다. 네, 이번 자외소동은 작게는 국정원과 중국 정보기관 사이의 기싸움이에요. 그러나 크게는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자외통일이냐, 아니면 중국이 지배하는 북한식민지냐, 이 거대한 판돈이 걸린 싸움이죠. 그렇다고 해도 김씨가 만든 위조 공문서를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재판부에 제출한 국정원의 실수가 용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마디로 국정원 대공수사와 대북공작이 개판인 거죠. 그런데 대공수사와 대북공작 휴민트가 무너진 근본원인은 DJ 정부에 있어요. DJ는 집권 한 달 후인 1998년 4월 581명의 국정원 대공수사 파트 및 대북공작 파트 조직원들을 퇴직시켰죠. 그뿐 아닙니다. 대공경찰을 무려 2,600명 퇴직시켰습니다. 기무사 대공수사 요원을 600여 명 퇴직시켰습니다. 검찰의 공안검사 40여 명을 잘랐습니다. 당시 만주에서 민간인 신분으로 위장해서 활동하던 국정원 대북공작 대공수사 요원들의 신분이 몽땅 알려지는 바람에 이들은 목숨을 걸고 중국을 가로질러 태국으로 숨어들어 귀국했었어요. DJ 정부의 첫 업적은 대한민국의 무장해제였던 겁니다. 남재준의 거치는 종속변수일 뿐이에요. 핵심 목표는 대공수사와 대북공작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이겁니다. 남재준이 대공수사와 대북공작을 강화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라면 그 자리에 계속 있어야죠. 반대로 남재준 아닌 다른 아무개가 더 적합하다면 남재준은 적절한 모양새를 갖추어 적절한 기회에 물러나야 합니다. 모양새와 기회가 중요한 까닭은 이 싸움이 대북공작을 둘러싼 중국과 대한민국 사이의 기싸움이기 때문이죠. 이번 사건은 작게는 국정원 대북공작의 존폐가 걸린 일이고 크게는 자유통일의 성폐가 걸린 일입니다. 김씨 자유소동에 걸려있는 판도는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자유통일이냐 아니면 중국이 요리하는 식민지 북한이냐 이 문제에 관한 승부입니다. 남재준을 날린다면 오직 대공수사와 대북공작을 강화하기 위해 날려야 합니다. 또한 남재준을 날리든 말든 국정원의 대공수사 대북공작을 강화시켜주기 위해 더 많은 자원을 쏟아부어야죠. 김씨 자유소동으로 신용이 땅에 떨어졌거든요. 신용이 약해지면 돈과 시간 같은 자원으로 냠방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학 쪽으로 냠방하게 재구가 걸린 일입니다. 김씨 자유소동으로 신용이 위협에 주 신용이나 돈을 해코자고